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이 24일 이브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여인과 아니면 가족분들과 정말 가족분들과 여인분들이 없으신 분들 친구분들이라도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정말 저도 잘 보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 참 쓸쓸해지고 답답해지고 가슴이 울컥 울컥합니다 하지만 다음번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구요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홈페이지가 오픈 되었는데 여러분들 또 심심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소통도 하고 저희 영상도 보고 사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은 정말 행복한 올해 남은 기억들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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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ansen 신